빌리포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좀 긴데요 두 절씩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지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이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까 찬송가 465장 했는데 4절 가사 할 때마다 마음에 걸려요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계속해서 이제 병세가 악화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찬송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는데 아 주님이 지금 내 병을 고치지 않으시네 그럼 이유가 뭘까? 나를 그렇게 빨리 보고 싶어 하는 것일까? 똑같이 기도했을 때 어떤 분은 병세가 좋아지면서 낫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점점 안 좋아지다가 그것도 굉장히 고통을 느끼면서 숨을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는 하나님의 버릇인 영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단적인 증거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살린 우리 주님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끄떡없어 이러는가요? 오죽했으면 물론 깊은 의미가 담겨 있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야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거든요 10편 22편의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 우리 구조의 수를 버리셨나요? 그 안에 임하신 성령이 그리스도를 버리신 순간입니까? 기가 막힌 순간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순간입니다 교회오빠라는 영화가 있었죠 영화는 못 봤지만 책은 읽었습니다 젊고 신앙이 굉장히 좋은 젊은 집사인데 40이 되는 날 생일 딱 치르고 다음 날 숨을 거두는 걸 책에서 봤는데 그 사람은 점점점 안 좋아졌어요 암투병 재발 항암치료 굉장히 또 재발 그리고 암투병 하는 중에 또 아내가 암걸려요 암투병 시작하자마자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아들이 고통하는 모습을 못 보겠다 그러면 기도응답을 못 받은 표준 아닙니까? 몇몇이 모여가지고 뒷담화하기 딱 좋은 내용 아닙니까? 잘난 척하더니 그렇게 됐다고 그런데 암투병 하는 장면을 그대로 다큐멘터리로 방송사에서 찍었죠 기독교 방송에서 찍은 게 아니라 암 말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꾸준히 오랫동안 관찰하는 팀이 찍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저럴 수 있을까? 암 말기 나중에 이제 그 내용을 그대로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그대로 영화로 이제 만들었는데 관객들의 반응이 정말 대단했어요 저도 책을 읽어봤는데 너무 대단했고 저도 비슷한 병을 해봤기 때문에 군데군데 이분이 암투병 중에 항암 중에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데 아 맞아 나도 이렇게 했었지 하면서 아 나도 감사하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냥 겉으로 보면은 배울 게 하나도 없고 교회단에도 저렇게 두면은 교회를 왜 다니지 싶을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는 게 너무 풍성하고 깊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촬영했던 팀들이 너무너무 다 감동했고 특히 감독은 나중에 책을 쓸 때 본인이 앞부분 아내가 뒷부분을 썼는데 교회오빠라는 제목으로 뒤에는 살아있는 아내가 쓰고 앞부분은 PD가 썼는데 PD가 쓴 게 저한테는 더 은혜로워요 오늘 주보 뒤에 보면 신앙 토크 전도 절대로 하지 마세요 굉장히 이상한 제목의 토크가 써 있어요 여기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 봐라 입으로 전도하지 말고 삶으로 전도하라 했는데 그 책을 보고 저는 좀 염려했거든요 반응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하다가 점점 더 고통스럽게 되다가 숨을 거뒀고 아내도 걸렸고 중간에 어머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것도 80, 90도 요즘엔 정정하시다는데 딱 40되는 생일 다음 날 소차였단 말이에요 지켜보는 생의 마지막 순간을 암투병하면서 이 사람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촬영팀들이 너무 깊은 감동을 해요 이게 정말 오래오래 갈 수 있는 전도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까 그 465장 4절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네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픈데 어떻게 할 거냐고 나는 더 아픈데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떤 분 보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당신이 이제 40일 남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막 40일이면 꽤 남은 것 같지 않습니까 40일 남았다는 걸 많이 들으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40일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다 언제 하나와 함께하신다 쉽지는 않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더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복음이 희미해지지 않고 내가 바쁘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원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커지고 그리스도는 가려지고 복음의 생명이 가려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은 인생 가운데 복음이 진보할 수 있을까요 그 일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이 전해지고 다른 영혼이 나를 보고 힘을 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전에는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력 예수의 피해 능력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생생하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내 뜻대로 되고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기도와 그 이상대로 겉으로 볼 때도 응갑대로 순간에도 그럴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빌리포서는 옥중서신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를 보면 각각의 교회마다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죠 바울을 통해서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야 하고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어떻게 하죠 한다든지 바울에 직접 돕지 않았던 교회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골로세 교회를 할지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소식들이 전해옵니다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작은 문제도 있고 큰 문제도 있지만 보통 책에서 달아주는 것은 큰 문제가 달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 상황이 어떻게 발전합니까 영혼이 더 단단해지고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기회가 돼버려요 원수가 상당히 많이 노력해가지고 이 초대교회 때 뜨겁게 신앙하는 교회가 흔들리는데 결국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편지를 돌려보는 그 당시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까지도 이 위기를 보면서 나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문제 상황은 포기하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이전에 몰랐던 어제까지 몰랐던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풍성함 복음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의 풍성함 생명의 풍성함 그 이름에 있는 권세와 능력의 풍성함을 깊이 목격할 수 있는 남들은 몰라도 내 영혼 깊이 목격할 수 있는 남들은 못 봤지만 나는 볼 수 있는 나와 내 교회 안에 있는 숨겨져 있던 문제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기도의 제목 남들은 모르지만 연약함도 있지만 내게 있는 대단히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교회가 꼭 지키고 키워내야 될 정말 놀라운 우리 교회의 달란트를 우린 사실은 어려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 원수가 만들어놓은 그 다음에 죄인들로 모여진 교회 아닙니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연약함도 있는 데다가 원수가 방해하네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의 마음을 풍는다 하지만 우리 같이 모여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생각들이 다양합니까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모여서 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어려워지는 영혼도 있겠지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니 복음서까지는 저희들이 이해하고 구약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진 우에 있는 쭉 서신서를 보고 그냥 믿음이 되세요 사도들이나 바울이 기록한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게 믿음이 되시나요 아니 자기들이 쓴 거잖아요 복음서야 사람이 있었다지만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그 이전에 구약 성경 보게 되면 계속해서 게시의 말씀을 받는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권위를 둘 수 있는데 서신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도 바울이 있었는데 그냥 막 다가오시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각각의 교회의 문제들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상고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새로운 가족들을 세워야 되겠는데 마치 우리가 새가족 교제를 쓰고 없던 책을 쓰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교회를 든든히 하고 어떻게 하면 저의 영혼을 도울까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가만히 있는데 바울이 쓴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구하고 저 영혼을 어떻게 도우면 될까 침대바른 영혼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저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옥에 갇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교회를 돌아볼 것인가 그 작품들이 너무 기가 막힌 작품 아닙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담겨있는 게 이 서신서고 시편 우리가 많이 읽고 있지만 시편의 주제별로 보게 되면 주로 감사한 내용이 담겨있는 감사시도 있고 전적으로 찬송하는 찬송시도 있고 특별히 내시아와 관련되어 있는 제왕시 이런 것도 있고 가장 많은 종류를 차지하는 것은 탄원시입니다 탄원 공동체가 하는 탄원도 있고 한 개인이 한 탄원도 있고 탄원이 뭡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우리 이스라엘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내용들 탄원시가 뭡니까 원망하고 좌절하다가 믿음을 놓치는 이야기가 아니죠 얼마나 감사해요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원통함과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이 탄원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상황과 관계없이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관계없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377장 찬송도 이따가 골랐는데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원의 즐겁고 벅된 길이로다 거기 찬송시를 쓰신 분의 내용 보면은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근데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나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다 내 문제를 털어놓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 걸 묻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의지하고 이제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을 보여드리고 말씀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 근데 그 다음에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다른 길은 없어 이렇게 써있어요 원래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와 내 즐겁고 복된 길이다 예수와 함께 행복하고 싶어? 그러면 의지하고 순종해야 돼 어떤 상황? 네 구체적인 삶 가운데 잘 풀릴 때 사실 사람들이 높아질 수 있죠 그때가 사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언제 사실 우리가 충만해집니까? 잘 풀릴 때? 그때는 기분은 좋은데 정말 충만해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 여기서 믿음을 놓칠 수도 있어요 내 아내의 일 내 남편의 일 우리 부모님의 일 우리 회사의 일 우리 예배당의 일들 하나님의 난 도와주시면 제 눈에는 이게 교회로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내 눈에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꼴도 보기 싫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실에 가서 펑펑 울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앞에서 누가 장사가 있습니까? 어떤 범죄 나는 안 돼요 당신이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돼요 나는 이런 범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인일이 십자가에 법 박힌 그리스도 앞에서 버틸 수가 있어요 못 버팁니다 우리는 누구들을 어떤 분들 앞에서 못 버티죠? 나를 향해서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고 용서해 주고 축복하고 나를 받아주는 영혼 그 앞에서 못 버팁니다 결국 시험을 이길 수밖에 없고 마음이 녹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 나름대로 기준으로 아무리 그 사람을 판단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작정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고 나를 지속적으로 용서해 주면서 나를 축복할 때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내 눈에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 내 눈에 잘못된 장면들 어떻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구하고 충만함을 구하고 그 일과 관련된 나와 힘들게 한 영혼들을 전심으로 축복해 주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사랑해야죠 어떻게 사랑합니까? 오래 참아줘야 되죠 어떻게 또 해야죠? 용서가 정말 필요합니다 용납이 필요하고 손주들 얼마나 예뻐요 잘해서 예쁩니까? 못해도 예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아들을 내어주시게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으로 움직일 때 우리가 못 감당할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난 죄는 안 돼 죄는 안 돼 우리가 그렇게 포기할수록 모임이 굉장히 냉랭해지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붙들수록 모임이 뜨거워집니다 제가 아직 아이들이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사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모르는데 감사하지만 실감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자식을 잃어본 부모가 어떤 고통을 겪는가를 잘 모르니까 물어보기는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그것 자체로 힘든데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을 찾아보다가 발견을 했어요 책 제목이 한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애지중지하던 아들이에요 딸 셋의 아들 하나인데 이 아들이 스물다섯에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많겠죠 엄마가 자랑이 대단했어요 신앙인인데 근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 엄마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극복해 나가는 것인데 그때 쓴 일기가 책으로 나와 있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아 이게 아 자녀를 잃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도 25년이나 살았는데 아 행복하게 살고 원수짓도 안 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추억만 줬고 의사 선생님을 준비하다가 인턴하다가 죽었다 얘기죠 엄마가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죽일 듯이 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거죠 이거 실수한 거죠 당신 이거 실수한 거 맞는 것 같은데 당신 이러고도 하나님이냐고 막 물어요 어떻게 얘가 죽어야 되냐고 건강한 애고 공부 열심히 한 애고 꿈도 야무진 애였고 좋은 꿈을 꿨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지금 의사인데 얘가 왜 25세 죽어야 되냐고 당신 실수한 거 아니냐고 그러고도 하나님이냐고 막 그 글을 보면 하나님을 여러 번 죽였다고 써있어요 그러나 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분이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면서 변화가 되고 이 책은 또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때 보금의 진부가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옥에 있잖아요 물론 이제 디모데의 후설을 썼을 때의 감옥은 사형 직전의 감옥이기 때문에 이 로마에 있었던 그러니까 재판을 받기 위해서 2년 정도 있었던 이때 감옥의 환경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맞고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 있는 건 아니에요 가태경금과 비슷한 상태 물론 매어 있긴 하죠 군사들이 지키긴 하고 그러나 친구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그렇지만 어쨌든 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보금의 진보가 되었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가 왜 이렇게 갇혀 있는지가 쭉 소문이 났다 저 사람 메시아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아마도 제가 추측이지만 사장 보게 되면은 나중에 빌리뽀 교회에 안부할 때 여기 있는 가이사야 집 사람 중 몇 사람이 당신들에게 안부합니다 하는데 감옥에 갇히 있는 가이사야 집 몇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전에 다라양한 통로를 통해서 보금을 들은 로마인들도 되겠지만 아마도 이때 시위대들이죠 이 감옥에서 바울을 지켰던 사람들 바울을 배웠다는 여러 출시들을 지켰던 사람들 중에 벌써 이제 보금이 들어가거나 했던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은 많이 됐지만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보금이 전해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여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조금 우리 성도들님들과 함께 살펴고 싶었던 건 뭐냐면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읽게 되면은 그런 내용들이 약간은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너무 기가 막힌 장면이 있어요 14절은 이해가 됩니다 사도가 갇혔대 그러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보금을 전합니다 근데 15절 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전할 수가 있나요? 16절 보세요 그래서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깊이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보금을 변명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전도하고 있는데 17절 보세요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그러니까 보금을 전해서 막 새 가족이 오고 교회가 부응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바울을 열받게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상황이에요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으면 너 꼴 좋다 잘난 척하더니 갇혀있네 우린 봐 너랑 다른 길 됐겠는데 이렇게 보금이 전해지고 있지 이후에 이제 이 서신서를 보고서 옥중에 있었지만 놀라운 일을 벌였다는 걸 알게 되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안 좋았는지 이 교회네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안 좋았는지 바울의 매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더 열받게 하려고 너 꼴 좋다 그래서 뭔가 소식이 간 것 같아요 바울을 비웃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거겠죠 그런 게 바울의 추측이 아니라 그런 소식이 이제 감옥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뒤에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읽었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한번 해보세요 20절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할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지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미라 어떤 일이 교회에 벌어지고 상관없이 그리스도만 존귀되게 된다면 그리스도만 나타난다면 나는 행복하다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툼과 분열 속에서 지기도 먹고 싸울 수가 있는데 원망하고 다양한 내용을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히 드러나죠 나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예수의 사람이다 내가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다면 살든지 죽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지금 나를 누군가가 괴롭게 하던 어떠든 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살든지 죽든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합니다 꼭 이 일을 통해서만 나온 건 아니겠지만 원수가 참 역사하잖아요 그 전도하면서 선교하는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싸워있고 감옥에 갇힌 동료를 더 괴롭게 하려고 누군가는 열심히 내고 그런 소식들을 전하고 있어요 너 없이도 교회에 잘 돌아간다 이런 걸 보호해서 한 사람의 일은 아니겠죠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바울을 힘들게 하는 감옥에 갇힌 것이 샘통이라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교회냐 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교회냐 하는 현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괴롭겠지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장 가게 되면 어떤 게 있어요? 기가 막히죠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기록해놓고 우리가 거의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 품으면 모든 갈등이 끝나지 않습니까 예수의 마음 품으면 모든 갈등 종료입니다 똑같이 품고 있으면 그래서 원수도 역사에 있고 연약함도 있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서 만난 사역 가운데 발생한 일이 교회가 싸우고 난리가 나고 분열되고 이것도 교회냐 하면서 영혼들이 떠나갈 상황이 볼만한 상황이 여기도 벌어진 것 같은데 중심을 딱 잡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어떤 일을 벌어도 상관없다 주님만 나타나신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같이 예수의 마음을 품자 바울은 서신서 여러 곳에 고린도 11장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어라 여기도 3장 17절에 빌리보소에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2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다툼인의 허용을 하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 그냥 말이 아니겠죠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주님이 이 상황에서 내게 주신 응답은 이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 있게 됐는데 어떤 사람들을 살고 계신가요 어떤 문제들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는 있으신가요 그게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가요 아니면 복음이 진보될 만한 상황이신가요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가 하는 상황들을 하나만 더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야누스데이라는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게 있었는데 2차 대전 때 순영원입니다 전쟁통이죠 치열한 싸움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원래 전쟁 안 했을 때는 안 그렇지만 군인들이 짐승처럼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피가 낭자가 사람을 주고 그러니까 본능들이 남는 거죠 생존 본능과 함께 본능들이 충만해지는 건데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그 순영원도 거쳐갔어요 이 순여들을 성폭행한 거죠 폴란드 입장에서는 독일은 적이고 그 당시 러시아는 같은 편입니다 그 다음엔 독일을 물리친다는 러시아가 오더니 러시아가 이번에는 그 폴란드 순영원을 거쳐가면서 이 순여들을 또 성폭행한 거예요 그 중에 죽는 사람도 있죠 어떻게 감당합니까? 평생을 하나님께 나를 바치겠다는 사람들인데 전쟁 중에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두 차례나 한 번은 독일군들이 한 번은 러시아군이 성폭행하고 가 있어요 임신한 사람이 7명이 나타납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죠? 그 중에는 좌절한 사람도 있고 아이를 낳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을 보고 도와준 사람도 있는데 좌절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이 분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인가 영화 제목이 야누스데이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개혁하면서 어떨 때 우리가 좋은 영혼이 되어 가나요? 어떤 때 학생들을 내려놓을게요 고등학생들을 내려놓으면 제 실력 있는 애야 어떤 애죠?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줄 아는 애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 체육이 전공이다 그러면 남보다 자기 전공 분야 자기가 대학에 들어가려는 그 분야에서 달리기라면 빠르고 잘하는 애들이죠 음식을 준비한 애들이라면 요리 잘하는 애들이 아니겠어요? 요리를 잘하는 애 어떤 애들인가요? 많은 음식을 만들어보고 많은 걸 공부한 것이죠 예를 들어 수학을 내려놓으러 가겠습니다 수학을 잘한다 어떤 애예요? 수학 책이 많은 애입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본 애들이고 어려운 문제를 풀 줄 아는 애들이죠 개혁성도들이 어떨 때 더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영혼들이 될까요?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 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럴까요?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복음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고 네 안에 진짜 내가 있냐 정말로 나 하나면 충분하냐를 묻는 순간들이 인생에 계속 벌어집니다 잘 나갔다가도 자기 원하는 대로 충분히 잘 되던 삶을 살면서 마음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럼 그 심령은 좋지가 않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가 함께 이루고자 하는 교회는 어느 때 어느 때 진짜 개혁적이고 아름다워질까요? 다 똘똘 뭉칠 때 그럼 좋죠 그 과정이 필요한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이게 교회냐 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나는 도울 힘이 없을까? 나는 어떤 영혼인가? 지금 상황에서 나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나는 얼마만큼 이 개혁성도들 중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가? 언제 사랑이 커집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이쁜 짓 할 때 생각 주셨던 선물 줄 때 그때 고맙긴 하지만 언제 진짜 내 안에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확인해 봅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미운 짓을 할 때 눈 밖에 날 때 이때 사랑의 실력이 커지지 않습니까? 이때 그리스 예수님을 품는 실력이 커지지 않습니까? 이때 사람들이 지켜보고서 저 사람 다르네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진 많은 일들 여긴 제가 좀 두서없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인비로 어떤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특히 내 마음대로 안 된 일을 좀 찾아보세요 사람과의 관계든지 집안일이든지 예배당일이든지 아니면 개혁일이든지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일 안 된 일 더 안 좋은 쪽으로 계속 나가는 일 사람의 관계든 뭐든 간에 그걸 좀 몇 가지 찾아보세요 그럼 여기서 복음이 막힐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음에 진보가 있을 것인가? 그냥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줄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싫지만 나한테는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이 확 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받아서 움직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일하게 할 것인가? 삶 속에서 우리 각각의 삶 속에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을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진보인데 주님께 묻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엄마 이야기 있습니다 스물다 살짜리 의대 다니는 아들이 건강한 아들이 효자 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한 말씀만 하옵소서 당신 하나님 아니지 그동안 기도를 받았던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당신 하나님 아니지 실수했지 실수했으면 빨리 미안하다고 해 이런 거예요 한 말씀만 해보라고 입이 있으면 해보라고 나중에 사랑 가운데 그분이 변화가 됩니다 바울이 처했던 상황 사도 바울이니까 그러나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옥에도 갇혀있고 교회는 혼란스럽습니다 자기를 비웃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기뻐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이니까 난 충분해 하면서 이 상황을 주님 뜻대로 이겨나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을 다사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주님께 해결책을 인도함 받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순정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내 삶 속에 복음의 진보가 있게 해달라고 더 분명하게 개혁되어 있는 더 생명이 풍성한 남들 보기에 더 예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하시고 동선으로 기도합니다 그의 삶 속에 복음의 진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당하게 해달라고